코인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수수료 부분입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입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했을 시, 스물배 레버리지 한다고 가정했을 시 1회 거래 시 22만원이 수수료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놀라셨죠?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4개의 대형 거래소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분류해보겠습니다. 1.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2.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3.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4.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한국돈으로 거래소에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 이 5가지 기준으로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투세븐빛은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갯은 0.06%, 바이낸스는 0.04%, 한국어 지원, 투세븐빛 24시간 한국어 상담 가능, 바이비트 불가능, 비트갯 불가능, 바이낸스 불가능, 레버리지, 투세븐빛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갯 125배, 바이낸스 125배, 원화 한국돈 입출금, 투세븐빛 가능, 바이비트 불가능, 비트갯 불가능, 바이낸스 불가능, 지금까지 대형 거래소 4개의 거래 수수료와 장담점을 비교해봤고요. 지금 투세븐빛 이벤트 기간이라서 첫 가입 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그걸로 바로 거래하는 꿀팁도 영상 중간에 삽입해뒀으니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가입 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번 더 입력해주세요. 여기 레퍼럴 코드에 숫자 8888을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2개 모두 체크해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회원가입이 완료되었고 추가정보 입력해보겠습니다. 계좌 등록하기 클릭해주세요. 추가정보에 빈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 가능 계좌로 승인됩니다. 회원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증정금으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성함 등 중복체크를 면밀히 해서 중복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당하실 수 있으니 중복가입은 삼가해주세요.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장과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주문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신 후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전송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